미국 대선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는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선택과 도전과제가 주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 문제를 대응함에 있어서 우리가 원로의 이야기야 조언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침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를 지냈고 주중대사 외교안보수석을 지냈고 한국에서는 중국통으로 통하는 정종욱 교수가 맹혜교수죠. 저원라인 평전 주원래라고 하죠. 주원래 평전을 발간한 걸 기념해서 짧은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조선일보 11월 6일자에 실린 정종욱 교수의 인터뷰 가운데서도 핵심 메시지는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미중 대립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정종욱 명예교수의 주장입니다. 미국 행정부의 대응은 늑대는 늑대라는 구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민주당 행정부가 들었으더라도 추진 방식이 좀 더 세련되겠지만 양국 간의 대립과 갈등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디커플링이 심화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다음 메시지는 조정자라는 인식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유행하는 조정자니 매개자니 하는 비현실적인 정책 대안에 미련을 두고 있는 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들었을 적절한 자리를 찾기 힘들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한국은 미국과 함께 가야 된다. 정종욱 명예교수의 주장은 미국과 중국은 우리에게 다른 성격의 국가의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동맹국으로 일시적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동맹이 되고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이에 비해서 중국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중요한 협력 파트너입니다. 중국과 협력을 확대해야 되지만 동맹의 희생이 전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원로가 주는 고언입니다.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확대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동맹관계를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면서 그런 협력을 확대하는 방침을 세워서는 안 된다. 이런 조언인 겁니다. 이런 조언을 한국의 외교부를 담당하는 지도급 인사들이 잘 새겨서 경험과 이론의 수로 나오는 그런 조언을 잘 소활시켜서 외교노선을 선정하고 걸어가는데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전문가들의 한 목소리로 의견을 모으는 것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벌였던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보다도 어쩌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더 강정한 대중국 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미국 내의 보수 진영에서는 바이든을 친중 인사다 이렇게 비판하지만 미국 내 반중 지류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고 더 심화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대외정책에 추진하는 방법, 화법의 선택 이런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이 다를 수 있지만 기조면 대중국 강경책은 전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앞서 바이든 후보는 2차 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 주석 같은 깡패들과 어울리며 미국의 동맹을 멀어지게 했다 이렇게 비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1회승으로 서쳐 지나가는 그런 주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8월에는 중국 대 이슬람 소수민족 무이구로에 대한 인권 탄압을 인종 청소 이른바 제노사이드라까지 표현하면서 중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압박을 가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한국의 대북 전문가들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등장하게 되면 대북 정책에서 훨씬 더 강경한 정책을 구사할 것이다. 예상 가능한 정책을 구사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가 어떤 인물인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오바마 대통령의 부통령으로 활동할 당시 지난 2013년 방한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아주 직설적으로 조언했습니다.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은 좋은 베팅이 아닙니다. 이런 직설 합법을 써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게 되면 우리의 대중관계 또 대미관계 또 대일관계가 어떤 노선을 따라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그림을 잡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친북 친중 노선에서는 대단히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약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11월 6일날 방송됐던 맨정신으로 살기엔 뒤에 생략된 그런 표현은 너무 힘들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 성함은 김종식 씨입니다. 정치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됩니다. 자신들의 무리와 자신의 안의를 위해 사용되면 그것은 비리가 되고 생기고 부정이 생겨납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뭔가 삶이 편하지 않고 정치하는 사람들의 잘못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시원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치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고 봉사하는 자리다. 그래서 공직자를 우리가 영어로 servant, 봉사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만 기억해도 이렇게 정치가 엉망진창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정치 때문에 국민들이 고심하지 않을 겁니다. 정치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고 봉사하는 자리다. 다음은 정치는 성공후사하는 자리다. 공을 앞세우고 살을 뒤로 하는, 공을 위로 치켜세우고 살을 내려놓는 그런 자리다. 성공후사다. 정치는 봉사하는 자리다. 정치는 성공후사하는 자리다. 이 두 문장 정도만 우리가 가슴에 새기더라도 모든 정치가 정상화될 수 있을 겁니다. 두 가지를 명심하는 더 많은 그런 지도자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김종식님은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여하고 계십니다. 질문이나 댓글 남기셨고 저는 그것에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GONG 공TV도 공병호TV처럼 구독으로 응원하시고 7월에 발간되기 시작해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공데일리에도 여러분이 자율 구독을 해 주시면 큰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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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